자시텔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일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진행자 추겔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벤파지링은 신티베트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낸시 벨로시 의장이 의회 정문회에서 인군침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브라질 티베트 하우스가 티베트 강화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옹호 담당관이 마을 입양 언동 가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일본의회의 결의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티베트 불교와 모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2022년 동계 아울림픽 개막식 날 스위스에서 두려움을 티로하고라는 다큐멘터리를 상용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지링은 지난주 수요일 티베트 중앙정부가 수행한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새로운 티베트 박물관을 공식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서 대통령은 박물관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이전 정부의 대통령 럽상생기의 공로를 인정하여 달라엘라마의 지도와 비전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개관식에서 그는 달라엘라마가 건강하다고 티베트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정보 및 국제 관계 국제 부장관 널진 돌마는 티베트 박물관이 티베트의 정치적 두징의 관문이자 티베트 본토의 실제 상황에 대한 무수정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티베트의 문화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겸열되지 않은 티베트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개공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의 장관들과 의회 부의장, 국회의원 다람살라에 기반을 둔 티베트 피용리 단체들의 수장들이 개관식에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티베트의 문화유산을 보존합니다. 티베트의 ball원입니다. 이 티베트의 전파는 란시 벨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 지난주 목요일 중국의회 집행위원회가 진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벨로시 의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의 중대한 인군침해와 위구르, 티베트, 홍공인 대량학살이 진상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적인 이익을 이유로 중국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모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함으로써 다른 어디에도 일어나는 인군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 지난주 목요일 브라질 디베트 하우스에서 디베트 단카 전시회를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수도 상파울루 모나비서관인 알렌 더레스가 참석했습니다. 단카 전시회는 2020년 선물 코로나19 봉쇄가 시작된 이후 브라질 디베트 하우스의 첫 대면 활동입니다. 15일간의 단카 전시회는 2월 17일에 종료되며 전시회의 큐레터인 히말라야 예술가 아왕로데가 진행한 두 개의 아트 리트리트 겸 워크숍이 포함됩니다. 유럽연합 옹호 담당관 링진 겐강이 기존의 마을 입양 운동을 부활시키고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가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 옹호 담당관은 프랑스 남서부의 지방자치단체인 살레스 위를 가는 시장인 장루이 할리오아시가 저청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양 운동은 할리오아시가 프랑스 디베트 지지 그룹인 프랑스 디베트와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디베트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대중 지지를 확보하고 디베트의 실제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 디베트 사무소 대표 제왕결보 박사는 디베트 국민을 대표하여 중국 공산당 중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지지를 보내준 모든 일본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배웠습니다. 디베트를 비롯한 점령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중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최근 통과된 후 디베트를 위한 일본 의회 지지 그룹은 지난주 월요일 도쿄 나카다처에 있는 하원회의장에서 집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민당의 이시카와 아키마사 의원이 디베트를 위한 일본 의회 지지 그룹이 새로운 사무송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름을 활기자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베트를 위한 일본 의회 지지 그룹의 이장 심오무라 하쿠부는 집행위원들과 알리아 대표를 관용하여 최근 동과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의원 19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승려협회 슈퍼 3가 대표들이 일본 디베트 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왕결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협회에서 작성한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는 디베트 국민들에 대한 연대를 별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알리아 대표는 슈퍼 3가가 중요한 시기에 보낸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만 디베트 사무소 대표 결성결제는 작년 말에 대만 대학과 대만 병화연구소가 주최한 일련의 회의 및 돌연에 참여하여 티베트의 인권침해와 티베트 중국 분증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결성겐센 대표는 7대 장가 림별체에 대한 헌정된 새 기념피 건립, 대만 기독교 협회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일란 카운티의 티베트 불교 당카 및 법륜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스위스의 분사를 둔 티베트 그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아올림픽 개막일 제네바 국제회의소에서 전 정치범인 돈줍 왕친이 만든 다큐멘터리 두러움을 뒤로하고, 즉, 리빙필바하인드를 상용했습니다. 상용 후 한 시간 동안 영화 감독과의 대화식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티베트를 위한 스위스의회 그룹의 공통회장인 니콜라스 발도와 스위스의회 그룹의 의원이자 국무위원인 가를로 손마루가가 참석했습니다. 돈줍 왕친은 오갑된 티베트인의 목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언론자유상을 비롯한 여러 권위있는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초 2022년 노벨 병화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티베트인들이 베이징 동계아올림픽을 항의했습니다. 갬버라와 오클랜드에서 티베트인과 지지자들이 각각 중국 대사관과 총용사관 앞에서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인, 위교린, 홍콩인, 대만인, 발론궁 수련자 및 중국 시민에 대해 저지른 인근 침해를 강조하기 위한 항의 시위를 벌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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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